오우 와우 예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우디입니다. 반갑습니다 제가 벌써 It's Live 두 번째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데요.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불러드릴 곡은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이라는 제 자작곡인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혼자라고 생각이 들 때면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는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불러드릴게요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아름답게 핀 저 꽃이 아름답지 않다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에 어느 미소도 없다면 나를 찾아줄래 나의 손을 잡고 우리까지 길을 걷자 이 바람이 몰아져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발 끝에 니가 있던 걸 잊지 말아줘 매일 똑같은 하루 매일 똑같은 하루 지겨울지 모르지만 매일은 좀 다를지 몰라 나 역시 너와 같던 걸 나의 손을 잡고 우리까지 길을 걷자 나의 손을 잡고 우리까지 길을 걷자 나의 손이 없는 길은 없지 그럼에도 혼자가 아닌 걸 절대 잊지 말아 그럼에도 혼자가 아닌 걸 절대 잊지 말아 나의 손을 잡고 우리까지 길을 걷자 나의 손을 잡고 우리까지 길을 걷자 이 바람이 몰아져도 결국 멈출 테니까 잠시 눈을 감고 어둠 속 빛나는 결발 끝에 니가 있던 걸 잊지 말아줘 혹시 세상에 너 혼자 남겨진 것 같다면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한 번만 틀어주면 제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들에게 모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